이 오셀럽 버츄가 급가속에 정말로 미쳤다구요? 크리거를 진짜 씹어먹는다구요? 크리거 이제 퇴물됐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어제 크리거 산 사람 앞에서 크리거 아줌탄 얘기라면 안되는데 아니 레스터 말고 아 왼쪽에 이거 요즘 유행하는 핵이 이거구나 왔다 마지막 투여 인터벤션을 플레이하면 이 키를 누르세요 이게 좀 어렵다구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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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하는거야? 미국이 불 kn Steel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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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2,1,2,1 2,1,2,1 2,1,2,1 2,1,2,1 2,1,2 2,1,2 자 친구들 가볼게요 여기서 오마이갓 저기 흰색 옷을 입은 사람 처치를 해볼게요 대략 이렇습니다 오 우리팀 봄사유사님 배신자가 있다 이거 우리팀 아니잖아 어이이이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오오오 저기 불쌍하다니까요 진짜 미션 클리어 19,000달러 쏘쏘 마지막 투여 두번째 임무 베리벨 용의자를 플레이하려면 2키를 누르세요 출발 베리벨 용의자 은신처로 가서 용의자 찾으라고? 어 잠시만요 아 그래? 아 지금 대충 목적지가 4개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이제 우리의 동료를 찾아야되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리더만 사려놓고 싹 다 쓸어버려 제가 지금 한 번에 찾은거에요 그러면은 지도보시면은 여기 A, B, C는 다 허탕친거야? 역시 나는 운이 좋아 테드라인 테드라인 나잇샷 뜬금없이 로스트가 적이 됐습니다 로스트가 뭐냐면은 바이컷하고 다니는 나쁜놈들 리더를 압박하라고요? 죽이진 않을거에요 은신처를 찾으세요 여기 둘중에 하나로 가라고 지금 불었어요 C 아님 P 뭐야 걔도 아냐? 용의자가 여기가 아냐 여기로 가야돼 도착 10P를 처치하시죠 어 뭐야 안돼 안돼 10P 보스가 사살당했습니다 보스만 빼고 죽여 보스만 빼고 발사 탈려만 갔습니다 오케이 얘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엘리시안 섬으로 이제 갈거구요 여러분들 출발해봅시다 보스를 안죽이고 가네요 아 그냥 갑시다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제가 급할림 살려주십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았으면은 그 보스는 나한테 더이상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죽여야되는데 어? 운 좋은줄 알아 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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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범에 관한 단서를 찾으세요 단서를 찍어 이게 단서에요 단서 어쨌거나 여기 총들이 엄청 많네요 이게 뭐야 준비하시고 발사 어우 앗따 죄송해요 이거 아 급할림 이놈들이 우리들을 습격하기 위해서 습격 개판을 만들고 있었어? 요즘은 AI가 지등검질하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23,000달러? 근데 보통은 이제 신규 임무가 추가가 되면은 2배의 미트로 때린단 말이죠 이게 설마 2배나 3배나 아니겠지? 임무가 지금 이게 2배에요 이게? 그럼 평소는 그냥 만달러 준다는 소리죠? 나쁜 놈들을 때릴 준비됐지? 이번엔 제대로 박사람은 내보자고 프리드 마인드 이름부터 뭔가 살짝 쎄한 느낌이 오는군요 킥카드에 이름이 새겨지는 제약회사로 가죠 확인 저도 대충 이 스토리가 뭔지 얘기를 들었어요 프리드 이것만 들으면 느낌이 딱 오죠 마이클의 쉿 여기서 더이상 말하면 슥 뭐야 마이클 남친인가요? 아 어떻게 하셨지? 여기죠? 여기 여기 키패드로 카드를 열어 삑 어 여기 어디야? 와 새로운 맵이 추가가 됐어요 와 리뷰할거 늘어났다 오 마이깟 아주 좋아 여기를 조금 살펴볼게요 여기가 약 제조공장은 아니겠죠? 정신병원인데 정보약탈 안치소 거기 재활용이라고요? 여기가 그럼 3층인가? 아 아 진짜네요? 정수기 물 한잔 오! 물 나오는 디테일 아 역시 그 타는 대단해 먹지마 약도 먹지마 이런거 먹는거 아니야 여기가 원래 지하가 없었는데 지하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거기네 오마이갓 발사 폭파인물 차고 부동카도크 뭐야? 뭔 상황이야? 알살 뭐지 뭔 내용이야? 뭐야? 와 연출 와 썸네일 갑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 I'm a healer. I see our society in terminal catastrophic psychological Only I have the cure. Psychedelic assistant therapy with a new drug ten times more potent than free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웃음참기를 하고 있습니다. To produce the only medicine that can heal a broken spirit. Oh listen to him. He'll drive you crazy. With this drug, I can bring peace to all. I already have the precursor chemicals. 80% of the world's stockpile. All I need is your friend. He's one of only three people in the world with a PhD in this precise field.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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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Is this what this is all about? You want Labrack to crank out your shit in who drug on the cheap? I wanted him to be a pioneer to help me build a temple of peace and sanity deep in the jungle of South America. But I'm afraid his mind is too far gone to be useful to me. Yeah! Your other accomplice, on the other hand. Really? Look at me. No, look at him. Come to South America. We'll be rich. No, look at him. Fuck you. Look at himself. I'll destroy you. What if he is ego building Granada? Ah… You're a sick!.. No… What's going on? What's wrong with you? Because I didn't see anати icon that you're gonna have to steal ? 너분 어디갔지? 와 연출 진짜 멋있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팀은 지금 챙겼어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출발 나오세요 어어어어어 총 왜이래 지오님 지오님 총총 총총총 그 왜이래 아니 한손으로 오늘을 쏜다니까 지금? 아 여기 길이 아닌거 같은데 어어 어쨌든 길을 만들었어요 덱스 널 위해 선물을 가져왔어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만 1000달러 들어왔구요 오 뭐야 10만달러 들어왔는데? 아 첫인분 보상이 있어요? 부도캐동 추츄가 이제 뿌뿌로 번역 그러면은 추츄 찰스는 뿌뿌 찰스였구나 좋아 라브라스를 되찾으니까 이제 제대로 공격에 나서 보자고 자 이제 프레드를 잡으러 갈건데 들어 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쯤이에요 그 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죠? 이 집으로 들어와야 돼 야 문이 사이즈가 되게 크네 어어어어 뭐야 뭐야 안돼 아니 안에서 약물 어 지금 제 캐릭터가 중독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처음 본은 눈인데? 이거 제목이 아니에요 어? 어? 어 저기 무대가 왜있어? 뭐야이거 어 이게 자동차가 왜있어? 어 이거 이 사람 뭐야 어 이 사람 뭐야 여기 뭐야? 외계인들? 지금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어어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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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원숭이가 총 쏘는데 빅퐇 원숭이 야야야야야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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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야 역시 당신은 스파이였구만 아아아아 너 알아 정신줄 밑에 잡아 이긴거에요 지금? 깬거에요? 아 죽으면 끝난다고? 아니 뭔소리야 아니 뭔소리야 버츠 획득까지 이제 미션이 한개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끝나면은 오후야 된다고요?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위험한 장면 날거 같으면은 바로 이제 화면을 가릴거거든요 BDKD가 부, 돈, 카, 동크 신참 내가 훔친 비행기에 타 벨럼 5인승 탑승하시구요 어? 아아 오케이 오케이 그 프리드 박사가 남미의 약을 풀려고 한다 그래서 그 비행기를 멈춰야 됐네요 알겠습니다 바짝 붙어서 문을 열어라 Um 오오오오오오오오우 화물 속이 온라인에서 보는거 오랜만이네요 열렸다 드디어 해킹 성공 설마? 가쟈아오오우 마이갓 가자 적 수비 오마이갓 부동카독 아아 벌써 돌진에 돌진 돌진에 돌진 돌진 라인샷 오 마이 갓 아 이 잡지 뭐야 이거 아아 어디가 어디가 임마 어? 아 결국 저 친구는 못 잡는건가? 자 지오님 파이팅 됐어요 나이스 착취 때마침 지금 덱스가 도착을 했어요 이 비행기의 실루엣은 엄청 많은 약들을 처리를 해야돼 와우 부동카도 아아아아아아악 그 버논 어디있어? 그 버논이 어디있어? 그 버논이 없었구나 아 아 넌 죽는건가? 우리가 일을 할게 우리 놈이 필요해 자 그럼 도착해 이 물건을 받아라 이 많은 약들이 다 내꺼라니 경찰들을 막으면 돼 마침 여기 바리게트가 준비되어 있구요 발사 타이어 반갑습니다 엘스피디가 불쌍하다고요 아니 로사투스 경찰님 저희들도 어? 저희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안돼 문 닥치네 들어가 이거! 같이 들어가! 오! 아니 경찰이 미사일을 쏜다고? 아! 아이 꿈인가 이거? 프릭샵에 트럭 전달을 도우세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근데 이상한 점이 안나오는데 오늘 미션 하면서 뭐 되게 위험한 점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뭔 아쉬운 세팅님 어 사자 아 무언가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나온다고요? FCP 바로 눌러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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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에이 뭐야 겨우 이 정도 에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네 아이 뭐야 어? 자 복장 바꾸겠습니다 깔깔이 깔깔이 아주 좋다 이제부터 눈을 크게 뜰고 오셀럿 버츠를 환영하도록 갑시다 어? 오 쳐다 왔다 그 Yoda 리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를正 North 예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잭스가 프리드마인드 상담치료소에서 자동차를 훔쳐왔습니다 새로운 차가 지금 준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구요 텔레포트를 하자 그냥 다 준비하시고 튜바라트 텔레포하면 안된다고요? 어? 안 사라졌는데? 안타지는데요 여러분들? 텔레타면 안된다고 했었잖아 이런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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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츠가 안되면 나 진짜 나 진짜 운다요? 에잉? 울면 안돼요 드디어 제 차가 도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차야? 아아 이 차 아니구나 아니 노란차 말고 이게 제 차에요 이거? 녹색차? 오셀럿 버츄 제 차고에 넣으면 돼요 오셀럿 버츄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차가 없음 내 차가 없음 안타지